어지러움 매스꺼움이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. 머리를 흔들어 놓고 세워둔 것 같은 어지러움인데요. 하루종일 그렇습니다. 평소에도 멀미가 좀 있는데요. 계속 멀미가 있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어지러움에다가 음식 냄새까지도 민감해져 토하지 않으면 더 불편한 느낌인데 어지러움 매스꺼움 증상 치료가 궁금합니다. 어지러움 매스꺼움 해결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위강한 의원 강동점 유나연 원장입니다. 어지러움 매스꺼움으로 문의 주셨네요. 어지러움은 이석증, 전정신경염, 메니에르 증후군 등 귀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뇌질환 등 중추신경계의 이상, 그리고 비립성 저혈압과 빈혈 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다문이라고 지칭하여 위장장애를 동반한 담적병 증후군에서 어지러움 매스꺼움 증상이 종종 동반됩니다. 그 외에도 기어, 혈어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. 이석증과 전정신경염 등 귀에 이상이 의심되는 어지러움 증상은 한의학에서 다문, 담적, 기어나, 혈어 등을 살피고 평소 환자의 여러 건강상태 및 어지러움과 관련 있는 신체 증상들을 함께 고려하여 귀에 이상을 초래하는 원인 치료로 어지러움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. 한약과 침구치료, 약침치료, 비강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어지러움 매스꺼움을 호전시키며 한방치료는 추후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효과 또한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.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한의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빠른 쾌유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. 지금까지 유나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